피사의 사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기둥 주로 사용할 건데요 하나 가지고 와서 측면을 높여서 둥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친구를 컨트롤 c v 복사해서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기를 먼저 키워 줄 건데 지름은 50 인 원기둥 그리고 높이는 35 자 하나 만들었구요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하나 가져온 다음에 어 이 친구는 지름이 굉장히 얇아요 4 아 그리고 높이 높이는 앞에 도형과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가 35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색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기 이 노란색 여기 갔다 될 건데요 옆에다 예를 하나 컨트롤 c v 복사 붙여 넣기 한 다음에 옆으로 쭉 이동해 줍니다 옆으로만 쭉 이동을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요 노란색 원기둥만 쉬프트키 눌러서 노란색 원기둥만 선택을 하고요 정렬 l 이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 맞춰 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그리고 두 개의 노란색 원기둥을 하나에 그룹으로 묶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요렇게 묶였을 거에요 자 그러면 이 도형과 여기 보이는 커다란 원기둥 같이 선택한 다음에요 l 눌러서 가운데 가운데 정렬 입니다 가운데 정렬 자 그러면 가운데 정렬 맞춰 줬죠 여기 노란색 도형 선택한 다음에요 컨트롤 d 눌러줍니다 그리고 얘를 45도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해서 원기둥 옆에 노란색 원기둥이 패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피사의 사탑의 가장 아래층 인데요 자 위에다가 컨트롤 c v 해서 도형 하나 가져온 다음에 이 친구는 지름이 56 그리고 높이가 2 입니다 굉장히 납작한 원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얘를 제트축 방향 위로 여 위로 올릴 건데요 얘를 이렇게 올려도 되구요 또는 도형 선택한 다음에 c 눌러서 자석의 기능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위에 탁 맞춰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개의 도형 바깥쪽에서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 l 눌러서요 가운데 가운데 정렬 먼저 한번 맞춰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원기둥 하나 복사해서 가져오구요 그 다음에 네모 상자 도형 가져오겠습니다 이 네모 상자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맞출 건데요 이 두 도형이 여기 가운데 원의 중심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개를 선택했을 때 크기가 30이 나오면 됩니다 이 도형을 가져오면 20 입니다 지름이 그래서 반을 딱 정확하게 지나면 30인데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어? 30 보다 크죠? 그러면 지금 가운데를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30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도형 l 눌러서 정렬 가운데 정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의 상자 도형은요 지금 길이가 20인데 한쪽을 쭉 눌려서 35로 길게 맞춰 주겠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줄게요 그리고 도형 좀 작게 줄인 다음에 일단 옆으로 옮겨 두겠습니다 도형 컨트롤 c v 해서 하나의 도형을요 자 얘는 지름이 50 그 다음에 높이는 17 얘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줬구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도형 하나 컨트롤 c v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얘를 창문이거든요 옆에 이제 뚫어 줄 겁니다 얘를 옆으로 세워 줍니다 위로 올리는 거는 d 이죠 shift 키 눌러서 크기 살짝 더 줄일게요 자 이렇게 이 도형을 구멍 도형으로 활용할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들어간지 안 보이니까 이 주황색 도형을 투명으로 바꿔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안쪽으로 여기도 똑같이 하나 컨트롤 c v 복사한 다음에 일단 옆으로 쭉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구멍 도형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두 개의 구멍 도형만 선택한 다음에 l 눌러서 지금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요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줍니다 지금 얘가 먼저 그룹이 됐습니다 묶였습니다 이렇게 그룹이 된 다음에 지금 여기 큰 원기둥과 같이 선택해서 l 눌러서 가운데 가운데 정렬이죠 그러면 양쪽이 똑같이 파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이 회전 패턴 만들 건데요 컨트롤 d 눌러주고요 회전할 겁니다 회전 각도는 30도 회전할게요 이 상태로 컨트롤 d 컨트롤 d 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얘를 전체 선택을 해서 하나의 그룹 이렇게 창문이 다 빠진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게 2층입니다 P 사이 사탑 2층 인데요 얘를 요 위에 올릴 겁니다 도형 선택하고 C 눌러서 자석이죠 얘를 클릭해서 요 위로 착 올려줍니다 자 이제 탑을 위로 올라가야죠 자 여기 밑에 선택 그리고 위에 시프트키 누르고 위에 선택 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Z축 위로 올려줄 겁니다 똑같이 19만큼 자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해서 총 6개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에는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위로 전체 선택해서 정렬 L 눌러서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한번 맞춰줄게요 자 그러면 얼추 P 사이 사탑 모양이 다 만들어졌는데 여기 꼭대기 모양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 다시 컨트롤 c v 해서 가져온 다음에 지름 35 높이도 35인 도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35 높이도 35 자 그리고 얘 그냥 컨트롤 c v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 얘는 지름이 26 지름이 26 높이가 50 그리고 이 도형은 구멍 도형입니다 도형 하나 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지름은 38로 살짝 키워주고요 여기가 지름 38로 살짝 키워주고 높이는 10으로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도형 이 두 도형만 먼저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 L 눌러서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여기 상단까지 정렬을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멍 도형까지 세 개 도형 선택해서요 L 눌러서요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한 다음에 얘를 그룹 만들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만들었던 창문 모양 있죠 컨트롤 c v 에서 복사해서 가져오고요 얘도 세운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d 누르면 위로 올라오죠 얘를 이제 길게 늘려서 구멍 도형으로 사용할 겁니다 전체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먼저 한번 할게요 L 누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해 주고요 그리고 얘는 컨트롤 d 눌러서 복제 해 준 다음에요 45도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그룹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가장 상단의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피사의 사탑 위에 올려야죠 c 눌러서요 자석 기능 이용해서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자 전체 선택한 다음에요 정렬 다시 한번 해 줄게요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해 주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주겠습니다 자 이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져서 유명하죠 이 피사의 사탑은 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은 다음에 전체를 1 2 3 4 5도를 기울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사실 삐딱해졌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3d 프린팅을 하고 싶다면 바닥은 평평하게 깎아 주는 게 좋습니다 바닥을 그냥 네모 도형 가지고 와서요 네모 도형을 이렇게 아래를 납작하게 평평하게 깎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룹 만들게 되면 바닥이 평평하게 깎이게 됩니다 됐죠? 그러면 도형 선택해서 d 눌러서 이렇게 바닥에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컨트롤 d를 이용해서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상캐스터 아멘